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한미녀입니다. 오늘은 매일 10분씩 할 수 있는 스쿼트 운동을 가르쳐드릴까 하는데요. 저만 믿고 10일만 따라하시면 허벅지가 금방 단단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자, 저를 따라해보세요. 하나, 둘 하나, 둘 그래, 한미녀. 더 유명해지럼 더 유명해져야 내가 더 복수하는 데 재미있지 않겠어? 대표님,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? 들어오세요. 대표님, 이번 신제품을 유튜버에게 광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요즘 효과가 좋은 것 같던데. 그거 괜찮은데요?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이미지가 참 좋은 유튜버가 있긴 한데... 대표님도 유튜버한테 관심이 많으시군요.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? 한미녀라고... 진다영, 내가 부탁하나 하려고. 부탁? 내가 이번에 화장실 청소당번이잖아. 그런데... 너 진짜 짜증나네... 야, 네가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. 왜 이렇게 답답하니? 야, 닥쳐봐.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. 미안, 미녀야. 야, 찐다영. 이름이 어떻게 찐다니? 딱 없는 너랑 어울리는 이름이다. 그치? 그런데 왜 이름값 못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세? 그래도 청소당번은 너잖아. 아...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. 싫다고 한다면? 어머, 미안. 내 인내심이 1분이라서... 난 안 되겠다. 도도야, 도도야. 네가 알아서 해. 이런... 잊망쳐간 돼지냐, 쌩. 울어봐라, 이 돼지야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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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차가워! 어머 찐따 형! 미안 나는 네가 나 대신 화장실 청소해 주니까 미안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뭐야 그 표정? 짜증나? 그런 거 아냐 에휴 장난이야 장난 그런데 너한테 화장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내가 씻겨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? 알았지? 어...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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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놔 다영아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내가 너네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? 그래서... 사과하려고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 그런데...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잖아 선생님이 너같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애 말을 믿어줄 거 같아? 아니면 나처럼 백도 많고 집안 빵빵한 애 편을 들어줄까?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다 뒷배경이 있어야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야 다영아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? 너같은 애들은 왜 그게 궁금해? 그거야 난 이래도 아무 일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 널 보호해줄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해했어? 그 이후 나는 자퇴했고 네 생각만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네 말대로 뒷배경이 없으면 내 말은 거짓이 되는 세상이었거든 여러분들 이번에 제 남자친구이자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할까 해요 안녕하세요 한미녀 남자친구 서강입니다 곧 결혼식인데 너무 떨려요 구독자분들을 사랑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청혼할 때 받던 반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무려 500만원이 넘어가는 반지랍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광고 모델 있잖아요 그거 유튜버 한미녀씨로 하기로 했어요 미팅 날짜 좀 잡아줄래요?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진다영 대표입니다 네 반가워요 영광이에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저를 모델로 발탁해주시고 나야말로 영광이지 미녀야 네? 나 기억 안나? 나야 찐다영 누구더라? 네 지금까지 10년동안 기억이 안나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뭐? 기억이 안난다고? 아휴 아휴 진짜 뭐 이런 회사 좀 차리고 잘되니까 시간이 좀 남아둬나봐 어휴 어이없어 나 간다 나 너 나한테 사과 할 생각 없어? 사과? 네 그래 사과 네가 나한테 했던 짓들 너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잔인한 짓들이었어 하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한테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면 내가 미쳤니? 뭐? 네가 9년이든 10년이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관심 없어 그냥 왜 엘먼사람 불러다가 학폭이니 뭐니 죄인만드는지 모르겠네 너 증거도 없잖아 뭐? 그래 이제야 기억난다 찐따요 여전히 구질구질하구나 어휴 지질이 운도 없지 다신 연락하지마 증거도 없는 일로 또 나를 협박한다면 그땐 경찰서에서 보는거야 알았어? 정말 다행이다 미녀야 네가 변했으면 마음 약해질 뻔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계약 잘하고 왔어? 아니 뭐 왜 그래? 뭐 계약에 문제라도 생겼어? 그냥 이쪽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랑 나랑 좀 안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지 뭐 어때 자기야 자기는 이제 곧 아무것도 안해도 인혈그룹 후계자의 며느리가 될텐데 이런 작은 회사 광고 하나 안 한다고 그렇게 시몰케 있는거야? 응? 응 왜 그래? 무슨 연락이길래 그렇게 봐? 글쎄 누구한테 온건진 모르겠는데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낸 문자 같아 이런 문자가 왜 나한테 왔지? 뭐? 잠깐 줘봐 어? 자기야 잠깐만 응? 나 아무래도 계약 미팅할 때 뭐를 좀 놓고 왔나봐 응? 어? 먼저 가 금방 뒤따라 갈게 어? 아니야 뭐 여기서 기다릴게 아니야 저기야 먼저 가 응 다시 올 줄 알았어 또 보니 반갑다 반가워? 이게 뭐하는 짓거린데 내 남자친구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그딴 메시지를 보냈어?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면 책임질거야? 메시지? 무슨 메시지? 네가 내 남자친구한테 학교폭력 내용 보냈잖아 그래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메시지 한통은 보낸거 맞는데 그게 너의 학폭내용이었어? 난 또 증거 없다고 내빼길래 니 얘기가 아닌 줄 알았지 야 진다요 개수작 부리지마 이미 지난일이고 끝난일이야 니가 부모도 백도 없는 주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설치나 당한 일을 왜 이제 와서 들먹거려? 다 네 자업자득이었잖아 안 그래? 인정하는거야? 뭐? 니가 나 학창시절에 괴롭혔던거 내가 네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보낸 내용 전부 인정하는거냐고 그래 내가 너 좀 괴롭혔다 그래서 뭐? 뭐가 바뀌니? 여전히 증거는 없고 또 넌 여전히 날 흠집조차 내지 못할텐데 과연 그럴까? 잘 찍혔네 니 얼굴 목소리 전부 다 너 설마 다 녹화하고 있었어? 그래 우리 회사 광고 모델은 못 시켜주겠지만 학교 폭력 유튜버 고발 영상 주인공은 시켜줄 수 있겠다 야 너 미쳤어? 그러게 기회 줄 때 고작 원한건 진심 어린 사과였을 때 하지 그랬어 너 너 너 예쁘게 편집해서 뿌려줄게 걱정하지마 그럼 잘 지내 한미녀 잘 지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너 너 너 죽여버릴거야 아악 나는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에게 한미녀의 학교폭력 인정 영상을 뿌렸고 유명한 유튜버였던 한미녀는 한동안 화제가 되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결혼도 퍼온 유튜브도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뿅 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